네, 조금 쉬셨죠? 이제 엄마 쪽은 다 끝났고 아기 쪽 들어갑니다. 영유아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세기 6년까지를 우리 영유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. 뒤로 가시면 100살에서 4쪽이에요. 광위적으로 볼 때는 사춘기까지 보긴 하네.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협의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한 6살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. 건강 평가를 보시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. 신생아는 4주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신생아는 수시로 건강 평가를 합니다. 수시로. 그리고 영유아는 태어나서 1년 이내는 1월에 이래 매달 합니다. 그리고 출생 후 1년부터 5년까지는 6개월에 이래 건강 평가를 한다. 이걸 외우셔야 돼. 1년까지는 1월에 이래. 그다음에 1년에서 5년까지는 6개월에 이래.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죠. 아무래도 얘들은 이유식이라는 게 좀 있어서 이유식이 그렇게 문제가 나올까 싶기도 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유식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의 이유식의 시작이요. 이유식을 언제 하는 게 좋냐면 몸무게가 출생할 때 2배가 됐을 때 보통 3.5kg로 태어나죠. 아이가 3.5kg로 태어나거든요. 이거의 2배가 됐을 때부터 이유식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언제냐면 한 4개월. 뱃속의 애가. 그러니까 뱃속의 애가 아니라 태어나서 4개월 정도 됐을 때가 2배가 될 거예요. 그런데 거기 보시면 100일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. 100일. 그런데 어떤 애들은 되게 잘 먹어서 100일 이전에 몸무게가 2배가 되는 애가 있거든요. 이럴 때라도 100일은 지나야 된다. 100일은 지나고 몸무게가 2배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좋겠다. 얘기하는 거고요. 이유식할 때의 주의점을 보시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기가 이유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? 모든 애가. 약간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엄마 모유 또는 분유가 되게 맛있거든요. 그런데 이상한 걸 주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스푼 정도 줘. 한 스푼. 그러니까 사과즙을 주기로 했어. 사과즙을 갈아서 한 스푼만 딱 주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스푼. 그 다음에 세 스푼. 점점 늘려가는 거죠. 그런데 같은 음식은 일주일 정도 먹여야 돼.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먹이는 거죠. 그런데 한꺼번에 새로운 음식을 두 개, 세 개 준다. 이러면 좀 싫어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유를 하기 전에 수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좀 드려라.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상식이긴 하는데 모유를 줄 때 4시간 간격으로 주나요? 애가 원할 때마다 주나요? 원할 때마다.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간호사로 있을 때 맨 처음에 애기방에 갔거든요. 그런데 그때 당시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4시간마다 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진짜 4시간마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진짜. 그래서 애가 울면 거기에 얘기 없어서 시간을 시계를 다 놔뒀어. 그래갖고 또 너 4시간 안 됐어. 조그마한 게 버릇이 아주 덜. 아니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무슨 버릇이 있으니까. 그런데 제가 너 안 돼. 그래서 계속 놔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1시간 만에 우는 애가 있어요. 너 안 돼. 4시간 있어야 돼. 그리고 애가 나중에 울고불고 하다가 4시간에 기운이 빠지잖아요. 기운이 빠질 때 제가 주는 거죠. 그럼 애가 먹어요? 안 먹어요? 안 먹죠? 배가 덜 찼지? 안 돼. 왜 이렇게 크게.